가만있어. 하나, 둘, 셋. 따라와. 오케이. 오케이. 나 군대 가는 전 드라마 아니냐? 2002년도지. 와, 2002년도. 저도 저도 12살 때. 그래도 진짜 다행이야, 여기는. 한 10년 전, 20년 전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지금 얼굴이랑 크게 안 변했잖아, 다들. 아니, 디테일하게 보면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우리끼리는 이 정서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야. 근데 우리끼리는 이 정서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야. 정서 참 좋아해. 정서, 그러니까 배워하지. 정서, 그러니까 배워하지. 도랜이. 아니, 하루에 정서만 40번 얘기한다고. 장정서야, 장정서. 정서 형이라고 불러. A.K.A. 정서 형. A.K.A. 정서. 그때 그 80년대, 90년대 있지. 그때 정서들 같은 거를 좀 담아주거든. 이런 정서가 너무 없어. 정서가 너무 좋아. 그 정서가 되게 많이 표현이 돼. 더 정서적인 게 좀 정서를 다 던지지 못하잖아. 그 정서라는 게 있잖아. 정서적으로 그만큼에 대한 것들이 오는 거지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강훈이가 나랑 좀 비싼 것 같아. 정서가. 왜? 너 쟤 트레임 만들지 마. 그냥 너 실수로 그냥 하지 마. 강력 트레임. 푸니가 배우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있어.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그 정서들이 있습니다. 나는 이런 기분이 하나도 안 보여. 2미터 앞에 편지를. 정서가 있으니까. 그것도 뭔 정서야. 어떤 정서야. 어떤 정서야. 정서가 있는 거야, 지금. 거기에 항상 정서가 있어.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정서가 뭔가 이런 느낌을 좀 써야 되는 정서잖아. 우리끼리는 이 정서가. 정서. 그러니까 배워야지. 프라이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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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업이